네, 오늘의 시그널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암진단 업체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네, 자궁경부암 진단검사 하는 업체인데 그 자궁경부암 진단검사 중에서 액상세포검사라는 LBC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궁경부암 진단 방식의 자궁경부세포검사가 있고요. 펩테스트, 그리고 지금 이 바이오다인이 주력으로 하는 LBC가 있고 그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우리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로 가다실 맞아라, 가다실 맞아라 해서 가다실 맞으면 많잖아요. 남성분들도 전립선 예방으로 가다실 맞아요. 그런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그걸 일으키는 건데 그걸 검사하는 게 있고요. 질확대경 검사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할 때 LBC 방식이 가장 큰 진단 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BC 검사를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필터식이 있고 침전식이 있어요. 필터식 방식의 LBC 검사의 대표 기업은 미국의 홀로직, 그리고 침전식 방식의 LBC 검사의 대표 기업은 백톤 디킨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양대 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LBC 검사를 하고 있는 바이오다인은 이걸 어떻게 뚫었느냐. 필터식도 아닌 침전식도 아닌 제3의 방식을 만들어서 이 양대 기업이 버티고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필터식은 적혈구 간섭, 에어홀 과다. 이런 것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침전식은 중첩이 발생하고 원심분리 과정 속에서 세포액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 단점들을 다 커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을 했는데 바이오다인의 블로잉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로잉 기술을 활용한 LBC 방식으로 지금 이 양대 기업이 버티고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 블로잉 기술은 공기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보존되어 있는 그 환자의 검체 슬라이드에 균일하게 박리를 하는 프린팅 방식이어서 아까 전에 침전식으로 중첩이 발생하던가 필터식의 적혈구 간섭 현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LBC의 정확도가 85% 수준이었는데 블로잉 방식을 사용하면 95%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완전 자동화 검사를 했을 때 시간당 120개를 처리 가능하다. 지금 경쟁사들은 시간당 40개, 50개. 그러니까 속도가 3배에다가 정확도는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2019년에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을 맺은 건이 있습니다. 이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굉장히 큰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게 뭐 나중에 밝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계속해서 계약한 것들이 수익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그동안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다인. 지금 경쟁업체보다 뛰어난 기술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런 모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명성을 떨치고 인류에 이바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다들 K-바이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알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 모델을 버리고 알테오진의 레고캠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을 성공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백업 있죠. 검사나 진단 분야. 왜냐하면 지금 치료 분야는 물론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노바티스의 킴리아라든가 지금 그 길러들 사이언스의 예스카다를 보세요. 한 방에 낫긴 하지만 5억이어서 그렇게 건강보험 제정에서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건강보험이 킴리아가 돼서 500만 원 됐지만 그게 다 사회적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검사를 미리 해가지고 초기에 싹을 자를 수 있다면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진단검사 분야가 중요해지다 보니 이쪽을 노리는. 그러니까 이게 신약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진단 쪽도.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모델도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다인이 상장하고 나서 쭉 내려와가지고 2022년 10월 달에 16,700원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를 빨리 회복한 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거를 또 갖고 하반경직이라고 하는데 그 하반경직 단어를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락을 한 뒤에 하반경직을 이걸 표현해 여기만 보고 하반경직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반경직이 경직됐으니까 이제 하락이 멈췄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상승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흐름을 무시한 얘기거든요. 그 전에 만약에 급등했다가 행보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인데 급락 후에 하반경직은 하락이 멈춘 게 아니라 하락의 정거장일 뿐이에요. 추가 하락의 정거장.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회복한 거예요. 빨리 회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매물의 함정에 빠지지가 않은 것이고 여기서 지금 다시 타고 올라간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바로 올라와서 타고 올라가서 그거를 대전환을 이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서 한 거의 6개월 머물던 이 부분을 누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휙 빼가지고 이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에서 좀 볼게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남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원래 힘 빠져야 되는데 남산타워 기둥 보이면 남산타워 기둥 닫았다. 빨리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힘내서 막 올라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퍼져버려요, 사람이. 벤치에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지막의 상승은 어색하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기간이 긴면 길수록 그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반대죠. 원래 갑자기 여기서 확 빼요, 희한하게. 그러다가 팅 올려버리면 여기서 확 빼가지고 지금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여기 매물 다 팔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물량을 다 내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의 압박을 오히려 속임수를 한 번 준 다음에 회이크를 주고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5만 원까지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다인이 좀 이런 스타일, 지금 신규 상장하고 초반에 기대가 많다가 특히 바이오 로봇 이런 데 많죠. 2차전지 이런 거. 그러다가 한참 이제 붙임을 겪다가 다시 올라오는 원형 바닥형. 이런 거에서 약간 재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다인도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한 번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다고 여기에 모든 비중을 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지금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디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옆에 약간 방울토마토나 기업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게 적은 비중으로 한 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뛰어난 블루윙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다인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